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 아이컨택 하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겠죠. 기도가 이끄는 평강의 삶 계속해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복음복지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복지 잘 알고 있는 누구나 지금 현 세상에서는 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복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이런 어린이복지 건강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런 복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지는 복음이 기반이 되어진 복음이 충만하게 뿌리내려진 그런 복지 거기서 나오는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복지 이렇게 한번 적어봤죠. 복음복지를 우리 철자들을 적으면 복음 띄고 복지를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감이 안 살기 때문에 내용이 안 살아서 복음복지입니다. 여기서 복음 빼도 복지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는 복음복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인생은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복음복지 선교사 이런 제목이 됩니다. 복지, 웰페어, 웰빙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하게 안녕을 취하고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이번 주 이렇게 보니까 샬롬, 샬롬이 최고의 복지 아닌가 싶어요. 샬롬, 내 입에서 내 그 마음에서 속에서 우러나와서 샬롬. 샬롬, 아 그럼 나는 복지가 되고 있구나. 나는 참 안양하구나 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또 많은 이들에게 그 복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또 복지 선교사로 샬롬을 이야기할 때 참 그 의미가 되겠다 싶습니다. 또 샬롬의 어떤 다른 의미를 본다면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물건이 제자리에 있을 때 또 우리가 현재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게 안정감이 있고 굉장히 좋겠죠. 이걸 보면 샬롬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복지는 이렇게 행복하게 안녕을 취하고 잘 사는 것을 복지라고 한다. 웰빙, 웰페어다 보니까 웰다잉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조금 마르게 뭐하지만 잘 죽는 것.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 인간의 어떤 그런 존엄, 가치 또 품위를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웰다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최고의 복지 같아요. 제가 최근에 진례를 몇 번 하면서 우리 경조위원회 장례 캠프팀 이렇게 구글 보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모습도 보게 되고 할 때 야 이거 죽음 이후에도 이거는 복지구나 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세상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미리미리 좀 옆에 분들에게 가족에게 이야기해놓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갈랑 무조건 짐 내다. 우리 경조팀에 대해 무조건 짐 내고 그렇게 인도 받아라. 어디 경조회사 들어있지만 그거 무시하고 무조건 예원장례팀에 해야 된다. 이것이 최고의 복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대비시켜 보면 복은 복지에 어떻게 보면 정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빈공, 가난, 고하다, 영적 거지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75억 인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복지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지금 시대 자체가 영적 축복을 상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또 하나님 또 예수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마음 중심도 우리가 먼저 헤아려야 이 복은 복지를 잘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장세기 6장 6절에 보면 왜 탄식합니까? 내가 사람 지었음을 탄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심이 좋았더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하면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6장에 와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심이 좋았다라는 탄성이 한탄으로 바뀌고 근심에 쌓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태봉 9장 36절에 보면 축복을 상실한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을 그렇게 지켜보면서 참 불쌍하다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안타까움이 그게 다라는 겁니다. 또 붙잡고 있는 걸 보니까 틀린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틀린 것을 붙잡고 있는데 집착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망할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거짓 성공을 위해서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빠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시급하구나 하고 시급함을 또 느끼게 되고 고민하시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때가 됨에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게 되죠. 복음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게 됩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모습 이거를 보면 아 이것이 바로 복음 복지이구나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축복을 상실한 이 시대를 살리는 길 그 해법은 바로 복음 복지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복지는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겠죠. 이걸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 이상한 어떻게 보면 현상일 겁니다. 복음이 없는 복지는 생명이 당연히 없는 복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가 없는 복음 이것도 조금 이상한 복음 그래서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복지는 생명을 주지 못할 뿐더러 일부 사회계층 그래서 복지 대상이 안 되면 나는 분명히 복지 대상 같은데 복지 대상이 아니면 무조건 밖으로 나옵니다. 왜 이 복지 예산을 깎고 복지를 안 주냐 해서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지하철로 이렇게 장애인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복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행복 축복으로 인도하는 천국 복지가 바로 복음 복지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산소망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또 복음 안에 구할 때 정말 이 망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영적 축복을 상실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안타까움의 그 마음 또 탄식하고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심지어 부탁하는 또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과 지금 시대상 너무 급박한 이 시급함을 우리가 이식받아서 복음 복지 그 성교사에게 올인하는 복음 복지 성교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더러 추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살리는 복지 성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 복음 복지를 세상에 펼쳐나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복지 성교사역이다 사도행정 9장에 보면 요파의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나옵니다 이 여 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복지 성교사역을 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병들어 죽은 이 여 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복음 복지 사역을 통해서 성경에 확인해 보면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 성교사역이 너무 중요하게 된 거죠 노아 방주사역도 그 당시 사회조직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 문화 흐름에 대항하는 복지 성교사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병 318명의 군대 조직을 통해서 복지 성교사역을 했다라고 제가 정의합니다 요셉도 전 세계에 쌀을 공급하면서 정치 조직을 통해서 복지 성교사역을 했다 사도행정 2장에 보면 초대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초대교에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마찬가지로 복지 성교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정 10장에 보면 고넬류가 나옵니다 이 고넬류의 기도와 백성을 많이 구지한 복지 성교사역이 하늘의 상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 말씀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복지 성교의 핵심을 이 성경 구절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으로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인데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겁니다 절대성을 이야기합니다 내 오른쪽에 계신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네 그늘이 되십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이십사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포근복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죠 또 아직 죄인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지사역을 다른 단체들 엄청 많이 하고 있죠 다른 종교단체들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더 활기차게 하여 나가고 있죠 그런데 보금이 빠진 복지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름 사랑으로 실천하고요 참 대단합니다 그 복지사역을 하라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아냥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가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랑까지도 내포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상업적으로 복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독 단체에서는 전도를 가장한 전도의 포인트를 맞췄음에도 복지에 더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없어지고 무어무야 돼버리는 그래서 이러한 연휴 등으로 한때는 교회에서 복지사역을 한다 복지의 어떤 단체를 만들고 원다 하면 이상한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때 그런 시절도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복지성교는 진정한 복지성교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딱 맞는 맞춤형 복음 복지를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사역이 될 겁니다 그래야 대상자를 복음으로 살려내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살려내는 그 단계까지 가는 이것을 참 아름다운 복지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복지성교 현장은 참 정신이 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일일이 만나서 찾아서 손을 얹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흙으로 또 침을 발라서 뱉어서 선포해서 네 믿음대로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이렇게 일일이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이 복지 현장 심지어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나병 환자들 그런 현장에 이르기까지 복지 대상자들을 세밀하게 또 관찰하시고 대상자의 상황 또 특성에 따라 복지사역을 달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한복음 사장에 참으로 비천하기 짝이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남몰래 물을 길러 다녀야 할 정도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걸어 받는 모습이 나오죠 참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마음의 절망감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런 저인이 예수님의 복지선교사역을 통해서 치유받고 복지선교사로 정말 살리는 자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그 내용을 보시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서 참으로 복지선교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빈들에서 여자와 어린이에 합쳐서 5천명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5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복음복지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복지사역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감은 6장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부에 의지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도시락이라도 싸워야 됩니까 빵을 싸워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너무 이 세상 공동체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복지선교사의 삶에 이러한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살리는 복지선교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어받은 베드로 복지선교 현장에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3장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40년 동안 일어나보지를 못한 안진뱅입니다 응각은 없다 예수 글쓰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14절에 보면 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또 병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육신의 쉼을 얻을 시간조차 없는 참 부족했던 기도하시고 바로 복지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복지사역의 수많은 현장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성에서 있다시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님의 그 복지사역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지사역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복지선교를 펼치셨고 그 사람의 원함대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간표에 따라서 복지선교를 펼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글쎄요 안 맞았을 때도 있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제 귀를 쨍쨍쨍했던 의성어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건 쯧쯧쯧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쯧쯧쯧 제가 뭐 한없이 불쌍해서 쯧쯧쯧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서 있으니까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 목발 두 개 짚고 있는 장애인분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지만 어디 모르는 사람이 제가 상체 딱 앉아있고 상체만 보이면 전혀 장애인으로 안 보입니다 지체 장애인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그 놈 잘생겼네 라로 보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진짜 제 위에 옷을 벗어놓으면 완전히 우리 이소령 막 시리즈 나올 때 있습니다 이소령 완전 역삼각형이었거든요 딱 그 모습이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아이고는 그 이소령 역삼각형 그때 운동도 많이 했고 엮기도 하고 평행복 날라다니고 한참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어나서 목발을 짚고 가면 바로 찔찔찔 단어가 나옵니다 소리가 아이아깝네 어쩌면 좋다냐 이건 전라도 말인가요 아무튼 그래요 이런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아휴 멋있게 생겼네 내가 딸 있으면 사이라도 삼겼네 했다가 목발 짚고 가면 언제 그랬냐는 눈이 살짝 외면하는 이 그런 말을 듣고 거울을 딱 쳐다보게 되면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여기 제가 지워놨다가 볼펜으로 지웠어요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보이네 제 모습은 불량품 내지는 하나님의 큰 실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불량품은 빼고 하나님의 큰 실수가 있었다 사춘기 때 얼마나 또 질풍노도의 시대입니까 몸에 장애가 있다고 질풍노도가 안 옵니까 사춘기를 거치면서 참 많이 이렇게 힘들었던 그 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할 것 없이 하나님 많이 원망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됐고요 장애인 현장에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전하고 다닙니다 이 찬송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장애의 모습이 바뀌었나 절대 안 바꿔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역삼각형 없어졌고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당당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요한봉 구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가장 높은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저 같은 장애를 통해서도 가장 높으신 이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장애인 저 같은 당사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성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봉 구장에서도 장애인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저주하던 인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뭘 얼마나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한 걸음 걷기가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인데 혼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냐는 거죠 함께 돕고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간에 보호, 보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싫어 원하신다 그래서 이 장애인 보건복지운동 보건복지 성교사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농인, 사랑, 드림 이렇게 장애인 보건복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이러한 기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겠다고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바라볼 때 참 감사하죠 우리 사역자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 드림교회 같은 경우 보면 저희 기관 예배 드릴 때 또 이렇게 봉사자들이 옵니다 어떤 봉사로 오느냐 드럼 치러 오고요 트럼펫 불러, 섹스폰 불러 오고요 키타 치러 오고 이렇게 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함께 해야 되는 그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뿐만이 그겁니까 또 이번에 청년 자매가 피아노도 함께 해주고 있고 아, 이 피아노 띵동 띵동 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릭 릭 릭 릭 릭 릭 릭 릭 릭 마 너무 배타락 보내줘 가지고 너무 감사가 넘치죠 계속 하실지는 모르겠죠 딱 보게 되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참 감사합니다 보금복지 성교사에게 면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외원계 모든 사역의 복음 복지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이런 기관들이 있죠 제가 몇 개 읽어보면 사단법인 유니월드, NGO 유니월드, 해피올, 평생교육, 아카데미, 가족사랑, 제각케어, 센터 페미피아, 데이케어, 센터, 강화, 해피벨, 등촌사, 종합사회, 복지관, 은초록, 어린이집 곰달래 어르신 복지센터 등등 빠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서 기록했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정시화가 와서 하는 이런 또 사회복지기관이 있죠 다른 기관하고 다릅니다 엄연히 다르죠 복음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또 대내적인 모든 것도 다 복음 복지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드림교회 옆에 또 예수케즈 있고요 대안학교가 또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다 복음 복지입니다 중등대안학교 있고요 이번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3월 9일 날 되면 초등 대안학교가 여기 12층에 또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이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이 11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잘 심부름하고 있는데 저희 예를 들어서 드림사랑, 농인, 장애인, 무소뿐만 아니라 시니어 있잖아요 무슨 복지예요? 노인복지예요 탈북민, 예를 들어서 무속, 의료, 치유, 중독 할 것 없이 원해시모 모든 게 군성계 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복지입니다 복지하니까 봉투에다 뭐 줘서 뭐 나를 줘야 난방비 깎아줘야 이게 복지가 아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거 복지입니다 예를 들으러 갔죠? 아닙니다 복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버금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다 평강을 정말로 내가 공유하고 나누고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복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랩런트 당연히 청소년 복지, 어린이 복지 다 복지입니다 청년, 요새 청년 복지 많이 좀 이렇게 뜨고 있는데 다민족, 다문화 복지 모든 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복지입니다 복지에는 뭐가 따라가야 복지가 활성화되어지느냐 예산전쟁입니다 왜 장애인들이 휘철을 타고 그 중증 장애인들이 그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출퇴근 시간에 합니까? 평소 시간에 하면 되지 안 들어줘요 더 출퇴근 시간 해도 그 정도인데 왜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깎았으니까 예산을 집행을 안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서울시 전체 예산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할 예산이 부족하다 제일 먼저 깎는 게 무엇일까요? 장애인복지 예를 들어서 시니어복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느낌은 이런 식으로 복지 예산을 깎아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지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예산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예원께도 모든 것이 다 복지입니다 특히 복음복지 사역이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의회 때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예원께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거 그냥 막 지나갔겠지만 지나갔겠지만 딱 그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 우리 예원께가 이 정도 복지 예산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세계 현장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데 사실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멀었죠 진짜 작은 예산이에요 서울시가 보니까 사회복지가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 예산 중에서 14주 2천억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14주 2천억이라는 사회복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은 지하철 앞에서 대모하고 있습니다 14주라니까요 엄청난 건데 예원의 복지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모든 예산이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음복지 성교사의 중심 정체성에서 드려진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 어디 어떤 기업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중심에서 다 나와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걸 통해서 지역 문화를 바꾸는 우리가 랜드마크가 되어지고요 후대복지를 위한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문화센터가 세워지기도 했고 또 선교 237의 그 선교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는 그래서 237 망대 천 망대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돌아온 그런 선교복지도 있고 또 전문사역을 위한 이런 전초기지 11곳의 전문기관을 전초기지로 삼고 또 뻗어나가는 그런 힘도 있을 것이고 또 복음복지를 위한 이 힐링의 공감으로 또 심지어 마틴의 콘서트라고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 예원 식구들은 특별 할인한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오시기만 하면 들어간다 등등 여러 가지 속에서 하는데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지인지 몰라요 길게 오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한 50분 오는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합니다 전혀 개념 없이 사문의 사막자 또로또나 듣고 계셨으면 감동이 없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근본 리듬이 그 리듬이에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혼자 오시는 양 아니고 복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들 초대해서 초대해도 괜찮아요 굉장히 아주 특별한 그 콘서트입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응답들을 받 누리시기 바라고 이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이 복지선교가 예원 복지타원을 우리가 세워가고 정말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쓰임 받는 복음복지선교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받더러 추건합니다 남기는 두 번째는 남기는 밭 모퉁이입니다 레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이니라 우리가 강단에서 몇 번 들을 수 있는 예와예요 개미 세계를 보면 개미의 몸의 구조가 사랑의 원리로 이렇게 되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가 둘로 되어있답니다 제가 연구한 바는 아니고 연구한 학자들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사회적 위라고 합니다 바로 저축했다가 나누어주는 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는 태어날 때부터 마인드가 하나 있습니다 철저한 마인드 복지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오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복음복지 성교사로 준비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 위 이게 오늘 말씀에서는 밭 모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밭 모퉁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면 통장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들어있겠죠 그냥 참 저렴하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밭 모퉁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 속에 여러분 시간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밭 모퉁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살리는 복지 성교를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이제는 남기는 밭 모퉁이 사역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돌봄 케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밭 모퉁이 사역의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평강에 열매맺는 삶이다 라고 강단에서 빌버 4장 8절로 9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 이 시간 이 목록을 작성하는 마음으로 깊이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빌버 4장 8절 9절에서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이런 것들이 뭐냐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 일곱 가지 무엇에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런 것들을 내 목록에 새겨서 늘 생각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참되며 라고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에 에베스 4장 2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우리는 서로 지체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짓된 건 당연히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되면 어떠한 시험이 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다 건지실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에든지 오르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르미아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공예롭게 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는 높은 곳에 거한다 2사의 33장 15절 16절인데 경건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양식은 계속해서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미어입니다 의롭게 정직하게 행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 오르미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범죄하고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는 옳았네 너는 그렇네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단이라는 존재하고 타협을 합니다 마귀가 뭡니까 이간자예요 마귀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뭐라 해요 판단을 합니다 때로는 타협을 하고 때로는 판단을 해요 그런 성경에서는 타협하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원의 강단에서도 타협을 해라 판단을 해라 말하지 아니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다 털어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가지고 복음 복지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 보듬 문제 해결자라고 당당히 우리는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나는 타협하지 않나요? 허게 나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한번 조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름이옵니다 정말 나는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무엇이든지 묻지도 따지지 않냐고 나는 정의를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이 절대같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판단하지 않나 어떤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조차도 이랬다 저랬다 서로 시험들게 하고 내가 굉장히 하나님이냐 뭐를 판단해서 이게 답이지 않느냐라고 제시하고 있고 그러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적 분별력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는 끝난 겁니다 선악과 끝난 인생이 또 선악과의 그 의미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참 답답한 일이다 정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결한 자는요 여하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리를 얻게 되고 사랑받을만하며 내 제자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칭찬받을만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로마서 14장 17, 18절 핵심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즉 선을 행하며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평강의 열매가 이러한 것들은 한 겁니다 일곱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 발모투기 사약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이 필리포스 4장 8절로 9절은 생각하라 나와 있고 그 뒤에 행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 행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도전하면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원 25장 35절로 36절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한 겁니다 내가 배우고 받고 본받고 이걸 어떻게 하라 행하라 여기도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먹을 걸 줬다는 겁니다 입을 거 줬고 마실 거 줬고 따뜻하게 받아줬고 돌봐줬고 위로해 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사랑으로 베풀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부활의 권능으로 십자가 원리 십자가 원리는 사랑의 원리겠죠 십자가 원리를 펼쳐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에게 속한 사람의 경계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이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따뜻하게 받아주고 돌봐주고 유래해 주고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행했는데 이 목록 일곱 가지가 이렇게 나의 열매로 성취가 되어졌다 우리가 복받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내가 축복 좀 받았으면 좋겠고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애원함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했지 실질적으로 행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 평강의 열매를 붙잡게 되면 참됨에 경건하며 오름이여 경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 일곱 가지 안에 모든 반복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복지 선교사의 모델 하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복지 선교사의 모델이 되어진다 이처럼 이들은 이걸 통해서 사랑의 별칭이 붙어 있죠 이것도 일곱 가지입니다 보호자, 동욕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렇게 복음복지 선교사의 모델, 별칭, 정말 사랑의 애칭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곱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식주인이 되기야 아주 없어서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 소리는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 하나님 제발 좀 돈 좀 주세요 돈 좀 나도 팡팡 좀 내가 식주인도 되고 돈 주면 안 씁니다 이 일곱 가지 사랑의 별칭, 애칭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어요 목록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심령 가운데 이 일곱 가지의 목록을 쫙 펼쳐놓고 어떻게 해라? 행하라 때로는 먹이고 때로는 입히고 때리는 돌봐주고 때로는 함께하고 사랑으로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자로, 식주인으로, 사랑받는 자로, 수고하는 자로 참으로 이 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누르게 하시더라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자, 성도님들은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살리는 복지 선교, 남기는 반모퉁이 복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 행복한 별칭, 사랑의 별칭을 영적 유산으로 남기는 복음, 복지 선교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는 받으러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지 선교에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언약자만 우리들에게 복지 선교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복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계산할 게 없고 해야만 되는 사역이다 마태훈 10장 5절로 8제로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현장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이러분 양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뭐하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오병리의 기적을 일으킬 능력도 이미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야 하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고 거저받았는데 주고 생생내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가 아예 생색을 못 낼 사람한테 주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내가 도로 받지 못할 사람을 찾아가서 주라는 거예요 드림께 오시면 됩니다 역대화 15장 7절은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펼치는 그 손, 보건복지 성교사의 손은 강하다는 겁니다 왜 이 손을 쥐고 있습니까? 약하게 여러분 손을 펴시면 여러분 손은 능력의 손이 되어진다 그 위에 상급이 쌓여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딱 둘입니다 뭡니까? 복받을 자, 저주받을 자입니다 복받을 자, 저주받을 자 그 경계선이 있겠죠 그것이 마태봉 25장 40절로 45절 나온 말씀 중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복받을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 아닌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저주받을 자 아예 딱 성경에 그냥 기록돼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을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복을 받느냐 신명기 15장 6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오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만 더 봅니다 10편 37장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구워주니 은혜로 구워주니 은혜를 전달하니 자손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모퉁이 이야기였습니다 반모퉁이를 통해서 정말 연약한 자들이 크게 있는 열매를 취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반모퉁이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예물을 드리고 교회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목적원금을 하게 됩니다 반모퉁이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밭 중앙에서 드리는 거예요 혹시 반모퉁이 하니까 우리 예원께는 복음 복지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반모퉁이에서 드리면 되는가 보다 오해할까 싶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밭 중앙 거를 드리는 겁니다 중앙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밭 모퉁이 조금 남겨놔라 이것이 정말 사람 살리는 복지의 그런 열매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복지 대상자를 사랑과 삼경 험신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4천 망대운뎀 2, 3, 7 치유운동 그리고 스타트만 운동에 도정하는 복음 복지 성교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름바타로 추건합니다